아침 저녁으로는 가을 기운이 가득합니다. 어제는 낮에도 서울 24도선에 머물면서 선선했는데요. 오늘은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다시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에 가끔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아침까지 경기와 영서 북부를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고요. 낮 동안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쑥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강릉 29도, 대전 28도, 대구, 부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야외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충청과 남부,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